이자율이 3월부터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 됐고 지난해 미국 경제는 레이건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자율이 오른다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큰 폭의 경제 성장은 좋은 뉴스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해야지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1월의 평균 렌트비는 1년 전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12%가 비싸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케이스는 줄고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피크를 친 것으로 이제는 가닥이 잡힙니다.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가수 닐영의 모든 노래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서 내려졌습니다. 닐영이 이 업체에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방송하는 팟캐스터와 자신 중에 선택을 하라고 요청했고 이 업체는 구독자가 많은 팟캐스터를 선택했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이 은퇴한다고 발표한 뒤 후임으로 흑인 여성이 지명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연방대법원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여자 대법관이 4명으로 늘어나고 최초의 여자 흑인 연방대법관 탄생 가능성이 뉴스의 초점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도 얽혀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6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시선집종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갑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은 팍스뉴스 터커 칼슨 주장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아야지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이 마이크가 마스크를 썼더니 가끔 옷에 스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네요.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마스크 해야지 하고 리마인드해 주시면 소리가 조금 덜 거슬리지 않을까 이런 억지 주장을 해보면서 아침 뉴스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는데 어제 오후에 어제 오후는 아니죠.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지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에 발표한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3월 달부터 다음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3월 중순에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자율을 올리고 공개시장위원회에 있는 내내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시사를 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3.9%로 많이 낮았으니까 이제는 이자율을 올릴만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낙관적이라는 얘기를 연준 의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도요. 지금 3.9%지만 인종 간에 그리고 뭐 교육을 얼만큼 많이 받았는가 이런 계층 등등의 여러 조건 카테고리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전국 평균적인 실업률이 3.9%로 낮은 편이지만 화이트피플은 이것보다 더 낮은 3.2% 그에 비해서 블랙피플은 실업률이 7.1% 그러면 이게 두 배는 아니지만 전국 실업률 3.9%에 비해서는 무척 높은 편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모두에게 다 공평한 조건이 갈 수는 없으니까 연준에서는 이제는 물가가 막 상승되는 것을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물건을 좀 덜 사게 돈을 빌려서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자율을 높여서 돈을 좀 덜 쓰게 하는 그런 형태를 간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효과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이 내용은 정말 오늘 믿거나 말거나 라는 표현을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경제 뉴스에서 꽂아넣는데 지난해에 국내 총생산 GDP가 1년 전에 비해서 5.7%가 성장했다. 이게 이제 오늘 상무부에서 아침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빅뉴스가 됐는데 굉장히 큰 폭이죠. 84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높았고요. 7자가 들어갑니다. 퍼센티지로 볼 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 4.4분기는 6.9%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 소비가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데 우선 소비 분야를 보면 개인 소비가 3.3%가 늘어났고 좀 균형을 잡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내구제를 많이 샀죠. 팬데믹 때문에 집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점점 이게 바깥에도 나오고 하면서 내구제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쓰는 돈은 거의 여행을 포함해서 서비스 비용이 많잖아요. 서비스 상품이 큰 가전제품을 제외하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균형적인 그런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지난해 5월부터 점차 늘어나면서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게 이제 봄과 여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 고용이 2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한 해 고용에 거의 그 3분의 1을 두 달에 했으니까 그게 넉 달은 걸려야지 되는데 평균으로 보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델타로 여름 지나면서 주쯤 해졌고 10월 이후에는 11월 달 11월 초에 오미크론이 등장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 반영되는 것은 그 이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에 경제 성장이 6.9% 할러데이 시즌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도 미국의 경제가 지난해에 5.7%가 1년 전에 비해서 성장했다고 하지만 국내 총생산 gdp가 아직도 팬데믹에 잡혀 있습니다. 팬데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다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7% 성장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성장을 예상했었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한 6.7% 정도 왜냐하면 그 전에 또 전전해에 너무나 전전해는 아니고 그 전에 2020년에 너무나 위축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백신을 뭐 이 정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개발된 국가에 비해서 많이 맞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하고 예상을 했었던 기대를 했었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무척 빠른 편이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제 팬데믹에 주춤거림 게다 대고 이제 뭐 경기 부양책 좀 써놓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메이크업해야지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을 안 맞은 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늘 아침에 상무부가 발표를 했을 때 어제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연준의 제롬 파웰 의장이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가 많이 성장됐으니까 지난해에 편안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4번 아니라 5번도 6번도 그 이상도 가능하면 올릴 수 있다라고 시사했는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경기 환경 경제 환경이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과 똑같다면 정말 뭐 5번 이상 올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항상 돌발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기간 동안 아주 그 경제적인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단기간 단기간 이렇게 앞을 보고 갈 수밖에 없고요. 아직도 또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을 올린다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가 이것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선 그 값이 올라가는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중요한 원인은 공급망 때문이잖아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또 미국이 그 물건을 거의가 사람들이 많이 사서 쓰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데 이거는 완전히 팬데믹 때문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팬데믹이 정말로 이제는 끝이다.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는 완전히 컨트롤하면서 뭐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이 정도가 돼야지 그게 이제 그 공급망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부양책은 이제 더 이상 못 가질 테니까 1년 전부터 그렇게 될 때는 돈이 뭐 넉넉하게 남아 돌지 않으니까 수요는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저런 면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주식시장 오늘은 괜찮은 편입니다만 주식시장도 불안정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렌트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렌트비를 집을 사서 그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시는 분이야. 지금쯤이면 이제 재용자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빨리 세금 보고하고 세금 보고한 그런 것이 뭐 수입이 좀 늘어났다면 2년치 기준으로 해서 재용자를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에 받아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죠. 또 그 모기지 이자율을 한 군데가 아니라 뭐 2차까지 받으신 분들은 이참에 묶어서 그렇게 하나로 이자율 낮을 때 3월부터 3월 적어도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올라가니까 그 전에 해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을 사서 페이먼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파트먼트 뭐 아파트먼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렌트 들어 사시는 분들은 이 렌트비가요. 렌트비는 사실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닌데 집을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것도 팬데믹과 연관이 있잖아요.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택 잘 내놓지 않고 또 내놔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렌트비가 얼만큼 올라갔냐면 1년 전에 비해서 올해 지금 1월 달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12%가 올랐거든요. 전국적으로 12%가 오르면 대도시는 거의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원 베드룸의 평균 렌트비가 전국적으로 1374달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데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자료는 줌퍼라고 2014년부터 렌트비를 쭉 트래킹을 해오는 그런 회사의 발표입니다. 투 베드룸은요 평균이 미 전국적으로 시골까지 다 합쳐서 1698달러 원 베드룸보다는 투 베드룸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14.1% 1년 사이에 14.1%가 오른다는 것은 렌트비 내시는 분들 1년 매년 매년 그렇게 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뭐 렌트비를 오르는 것을 딱 막아놓은 그런 곳들도 있고 그렇게 렌트비를 많이 올리지는 않는데 1년 사이에 원 베드룸이 12% 투 베드룸은 14.1% 지난해 1월보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고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렌트비의 경우는 2022년 올해도 렌트비가 오를 것으로 아마 새로 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렌트비 이렇게 많이 안 오르거든요. 1% 미만 1년 지나면 1% 미만 오르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떠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뉴욕이 가장 비싸서요. 뉴욕의 경우가 원 베드룸이요. 뉴욕은 원 베드룸이 지금 평균이 3,260달러랍니다. 만 달러 넘는 곳 흔하게 많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원 베드룸이 평균 2,850달러. 보스턴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 베드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 베드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720, 세노세가 2,390달러. 마이아미 2,340, 워싱턴 DC 2,250. 로스앤젤레스는 원 베드룸 올해 1월달 평균 렌트비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2,200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쪽 오클랜드가 2,100달러 샌디에고가 2,070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뭐 보스턴이 곧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뉴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곳이 될 것이라고 하고 하니까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절을 렌트비라는 것은 항상 제일 수입에서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휘저어지는데 사망이 늘어나는 건 케이스가 그 전에 많아서 그렇고 지금 하루 지난 2주일 동안 30%가 사망률이 늘어나서 한 2,300명 정도 미국에서 날마다 2,300명이 코비드-19으로 숨집니다. 케이스는 2주일 동안 줄어들었어요. 물론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주가 127%나 늘어났고요. 그 밖에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곳도 한 20군데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를 그래프를 보면 그 늘어나는 곳들도 늘어나는 폭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것은 아니고 또 줄어드는 곳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아직도 하루 평균 65만 케이스입니다. 2주일 사이에 케이스가 양성 반응 받으시는 분들이 17%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65만 명이 양성 반응을 날마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65만 명은 미국 알라스카주 한 주 그 주에 살고 있는 그야말로 원주민을 포함해서 모든 인구 모든 인구 알라스카 한 주의 인구만큼 아직도 날마다 케이스가 미국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모든 지금 분위기를 보면 경제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팬데믹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제 이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제 연방대법관 한 사람이 은퇴를 한다 해서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연방대법관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종신직이기 때문에 거의 28년 동안을 그 일을 하면서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종적인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의 28년간의 그 사람의 삶 물론 진보입니다. 민주당이고 그런데도 은퇴하는 스티븐 브라이얼 연방대법관이 굉장히 보수와도 때로는 판결을 같이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 요즘은 앞으로 갈수록 그런 일이 줄어들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명자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공약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건 또 뭘 말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소설 읽듯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들어두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티븐 브라이얼 대법관이 함께 잠깐 얼굴을 보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이제 사임한다 하는 것을 알리러 백악관에 가는가 봅니다. 예전에 테드 케네디 숨졌지만 연방 상원의원과 또 조 바이든 상원의원 있었던 시절에 바로 스티븐 브라이얼 대법관이 함께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그때 테드 케네디 의원의 스태프로 일을 했었거든요. 연방 대법관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연방 대법원은 10월 1일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고 83살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이게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에 이런 2대 1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졌는데 진보 대법관을 지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연방 대법관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버드 나오고 아이빌리그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고 두 가지가 중요하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진보의 아이콘처럼 그 정도의 진보의 아이콘은 아닙니다. 이 스티븐 브라이얼 연방 대법관은요. 그리고 그렇지만 진보의 이상을 지지했고 또 뭐라는 어떤 얘기를 많이 자주 했냐면 판사라는 사람은요. 법전에 쓰여진 글자 법전에 쓰여진 글자 이상을 판사는 봐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법전에 쓰였을까? 그것을 썼을 때의 목적 그리고 어떤 결과 같은 것을 법을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할 때 꼭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접근으로 이제 진보의 이상, 낙태를 지지했고 인종분리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여러 가지로 대응을 했고 사형제도에 반대를 했고 그런데 대통령의 파워를 제한하는 것,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과도 마치 많이 일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6대 3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더 강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공화당과 같이 일을 했고 공공장소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된다면서 공공장소에 한 40붙이의 십자가 세우는 것도 지지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알고오 전 부통령과 부시 후보가 같이 막 몇 표 차이 나지 않고 하는데 플로리다주에서 알고오는 한 번 더 손개표를 하기를 원했는데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졌으니까요. 다시 한 번 손개표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브라이어 연방대법과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해서 이제 알고오가 손 들고 패배를 시행을 했었던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도 연방대법원에서도 이 대법관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기, 클락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때는 무슨 공화당이라기보다 보수 대법관 또 진보 대법관 서기들이 서도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이럴 때도 다이닝룸에 가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했었던 굉장히 좀 융통성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실용적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절충 또 합의를 하는 것 또 실용적인 진보 지적으로도 겸손하신 그런 분이었고요. 하는데 본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과 같이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데 뭐 항소법원도 알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도 하고 그래서 판사를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때 정말로 그 법원의 신성함 어떠한 초당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이슈로만 보고 가야지 된다는 그런 정통성의 위협이다. 판사를 법복 입은 정치인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문 내는 것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절제가 있고 유연하고 절충하고 그런 자제 자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판결문에 많이 쓴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 분 28년 동안 미국의 여러 가지 흐름을 주도하는 판결을 했었던 은퇴하는 연방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에 대한 얘기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다음에 누가 되는데 다음에 누가 되는데 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사도 지금 서열로 따지면 지명된다는 넘버2고 넘버1은 또 다른 사람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굉장한 정치적인 빚을 졌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정말 이 사람 다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이 바이든을 지지해야지 된다 하는 그 캠페인을 하고 그 캠페인을 듣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확 몰아주면서 회생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그래서 여기에 진 빚 그리고 민주당이 또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당시부터 내가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물망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거든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아무튼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1994년도에 빌 클린튼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그때와 세월이 오래 흘러서 지금과는 굉장히 지금 뭐 연방 대법원의 분위기도 달라졌고 사회의 분위기도 그때보다는 무척 뭐라고 할까요 그 가파르다고 할까요 당시에 이 사람이 상원의 87표를 받고 당선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기대하기 거의 힘들죠.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 번 보라고바마가 기회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 된 메리칸 아일랜드 당시에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판사로 있었을 때 굉장히 온건한 사람으로 항소법원 판사 있을 때도 다 청문회 거쳤고 했는데 공화당도 무척 좋아했는데 딱 2월로 기억이 됩니다. 11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공화당이 특히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가 상원에서 인준 청문회를 하니까 무슨 대통령회의에 뭐 연방 대법관을 이런 걸 한단 말이야 하면서 청문회조차 열지 않아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할 때는 불과 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정말 후다닥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하는 것인데 흑인 유권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우선 캘리포니아주의 대법원의 판사 보면 레운드라 크루거 여성 판사입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중심적인 분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오니까요. 캣한지 브라운 잭슨 올해 나이가 51살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방법원에서 파워프란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이 항소법원 판사는 잭슨 판사는 여자고요. 당연히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판사인데 바로 그 자리에 메리칸 아란드 지금 연방 법무장관이 있던 자리거든요. 거기로 올렸고 9년 전에는 그냥 다른 법원 판사로 갈 때는 정말 만장일치였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해서 워싱턴 DC 지방판사에서 올해 했어요. 2013년부터 21년까지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준 청문회는 통과했죠. 지난번에 민주당 50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여성 2명하고 리사 머클스키 등 그리고 또 다른 1명 공화당에서 3명도 찬성을 해서 지금 항소법원 판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분의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버드 출신이고 아이빌리그예요 전부 관선 변호사를 했고 가난한 사람 2년 동안 했고 했는데 형량위원회라고 미국의 198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센텐싱 커미션이라고 이 위원회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좀 초당적으로 연방 법원들의 형량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백인과의 사이에서 똑같이 많은하게 마약을 했다 할 경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너무 심각하게 형량 선고를 받아서 바로 지금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캣한지 브라운 잭슨 판사도 10대 때 엉클이 작은 마약 문제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량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는 스티븐 브라이어 변호사의 클락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가장 최근 보다 그 전에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된 브레이크 캐버나우 같은 경우도 앤터니 케네디의 클락이었었잖아요. 2018년도에 그리고 그의 자리를 채웠는데 이번에도 아마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캔탄지 브라운 잭슨 항소법원 워싱턴 DC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의 역사가 115년인데 115년 역사상 흑인은 두 명이고 두 명 다 남자죠. 당연히 지금 클레런스 토마스하고 더 굿 마샬이라는 정말 아주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인준이 되면 최초의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됩니다. 미국의 순회법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3군데가 있는데 순회라는 말 그대로 셀킷이라는 말 그대로 이렇게 판사들이 좀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시각도 좀 넓히고 케이스도 많이 보고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13군데 순회법원 판사에도 흑인 여성이 지금 8명밖에 없답니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4명은 지난해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연방 대법원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대법관이 탄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백인 여성 주의시 있고 소니아 소도마요르 있고 라티나 그리고 또 역시 백인 에이미 코니 베러시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잭슨 지명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9명 대법관 가운데서 4명이 이제 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슈로는 브라이얼 대법관보다는 조금 진보적이겠지만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성별의 변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방향은 안 바뀌는데 보수가 진보보다 두 배 많은 것은 여전한데 여성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들어간다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방 대법관이 나와도 당분간 미국에서 낙태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것 총기 권리는 강화되는 것 어퍼머티브 액션을 이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죠.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언제가 되어야지 그 에이션 아메리칸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은 연방 대법관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고홍주라는 그런 인물을 만약에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연방 대법관이 나온다면 최초가 될 것이다 하고 한때 오바마 때에 꿈꿨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미국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은퇴하는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인사 말이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처음 우선 말할 것은 와이프가 닥터인가 보네요. 닥터 브라이언 대법관의 와이프가 얼마나 많이 서포트했는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요. 오늘 중요한 대단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팬데믹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우리를 알 수 없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Heart of Gold를 부른 닐영이 월요일에 음악 또 오디오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 스포티파이라는 곳에 편지를 매니저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음악 스트리밍도 하지만 여러 가지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 팟캐스트 가운데서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 지적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팟캐스터 뭐 1,100만 명 정도가 하나의 에피소드당 1,100만 명이 듣는다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닐영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가짜를 너무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의 것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에 내 노래를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스포티파이는 나를 선택하든 조 로건을 선택하든 한 사람만 선택을 해라. 했더니 이 스포티파이가 조 로건을 선택을 했어요. 구독자가 에피소드 하나당 1,100만 명이 된다고 하고 이 사람과는 돈이에요. 돈. 계약한 거거든요. 2020년도에 1억 달러를 주고 그의 쇼를 이 스포티파이에서만 독점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닐영의 결정에 대해서는 참 우리는 안전과 창조자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 있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이 회사 대변인의 얘기예요. 그게 딜레마다. 균형 있는 책임이 아니라 완전히 조 로건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은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닐영의 우리 시스템에서 음악을 내리게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지만 다시 오길 바란다라고 얘기했고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백신을 안 믿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은 절대로는 아니지만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방송을 계속 하니까 특히 12월 달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무척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과학자 의학자 교수 260명이 270명이네요. 넘는 헬스케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 저 엉터리 없는 주장을 하는데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듣고 그것을 또 퍼뜨리잖아요.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닐영의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티파이는 조 로건이라는 팟캐스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이 1월 달에 6번의 이런 저런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118마일 정도 갔는데 함흥에서 발사했어요. 그런데 예민한 시기잖아요. 점점 쬐깍쬐깍쬐깍 베이징 올림픽 오고 한국 대선도 지금 쬐깍쬐깍 오고 있는데 크루즈 미사일 발사하고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받는다든가 심각하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북한의 목적은 너무 당연하게 아주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거죠. 프로그램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있어. 그런데 한 달에 6번이나 한다는 것은 주목받길 원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건 없는 대화를 언제 어디서든지 하자 하는데 북한이 원하는 건 그냥 말의 잔치가 아니라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를 주고 대화하자고 할 때 우리가 하지 무료로 할 것 같아? 아니지. 지금 이런 전략을 북한은 하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1월 5일, 1월 11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요격하기 힘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있고 북한 문제를 1순위로 아직도 한 달이 채 지나가기 전에 여섯 차례 그것도 두 발씩 발사한 적이 여러 번 있죠. 했어도 아직은 뭔가 대응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 살아 있었다면 80회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김일성 주석 살아 있다면 110회 이렇게 되잖아요. 탄신일 북한에서 말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북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에 비해서는 미국에서는 거의 중요하게 다루지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스티븐 브라이얼 은퇴하는 연방 대법관이 와이트하우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소에 판결하고 대법관으로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태도도 그렇고요. 연단에 조금 이렇게 기대서 한다든가 어떤 손 모션을 쓰는 것이라든가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제 그런 은퇴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복잡하다. 컴플리케이티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우선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되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의견 차이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미국은 뭐 종교 성별 인종 모든 것 모든 그리고 시각 자체가 정말 모든 그 포인트 뷰가 모든 시각이 다 가능한 다양한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요. 미국과 나토가 어제 러시아 측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장을 했더니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답장이 없네. 우리는 지금 나토군을 1990년대 그때 당시처럼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 없도록 다 물려라. 군사를 나토군을 다 물려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이 노 했지만 다른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훈련을 할 때 뭐 흑해 주변이든 어디가 됐든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자체를 좀 투명하게 한다든가 또 무기 컨트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제안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말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지금 중요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이 예비선거가 이제 곧 치러질 텐데 어제 터커 칼슨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터커 칼슨의 기본적인 이슈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에는 개입하지 않을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동유럽에서의 민주주의가 깨질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의 파워가 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터커 칼슨은 왜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거기에 뭐 군사력을 지원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터커 칼슨의 주장을 많은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말로는 좋게 하죠. 미국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된다. 터커 칼슨은 이 우크라이나 이 문제는 미국의 1, 2, 3, 4, 5, 넘버 20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가 정말 흑심을 결심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유럽에서 3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렇게 하여서 영원히 서방세계와 미국은 멀어질 것인가 뭔가를 돕지 않는다고 러시아의 그쪽에서의 점점점점 다가오는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미국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터커 칼슨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일이나 잘해라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경우에 개입하지 않으면 푸틴의 역량력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량력이 아주 컸습니다. 지난 4년 사이에 2014년도에 조사를 하고 2018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유가브가 조사를 했더니 러시아를 미국의 친구이거나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014년도에는 22%였는데 그런데 2018년도에는 44%가 됐습니다. 그럼 4년 사이에 호감이 반이나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반이 아니라 배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22%에서 44%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전에 공화당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와 지금의 이 공화당은 상당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좋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런데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고립이 되고 다른 나라 미국의 위치가 세계 넘버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알아서 결정을 할 문제들이죠. 유권자들이요. 네. 대통령과 은퇴하는 연방대법관 브라이얼 대법관은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본인이 얘기했었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지명자를 내겠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